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4가지 테스크에 따라 우울증 환자의 기능적 네트워크 연결성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2024년 11월에 General of Affective Disorders에 출판될 예정이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9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상위 12%에 들어가는 저널입니다. 첫 문단에서는 MDD가 지속적인 기분저하, 인지장애 및 운동기능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로, 자살로 이어지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경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내활동에 대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FNI-RS는 비침수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임상 그리고 의학연구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프론토 템퍼럴의 옥시헤모글로빈을 이용해서 HC와 MDD를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양한 연구들을 제시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MDD 환자는 프론털 영역에서 옥시헤모글로빈의 활성화 수준과 적분값이 HC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버블 플루언시 테스트를 할 때 프리프론털 영역에서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납니다. 핑글 탭핑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도솔레터럴 프리프론털 콜텍스 DLPFC에서 옥시헤모글로빈의 활성화가 낮고, 도솔미디얼 프리프론털 콜텍스 DMPFC에는 활성화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HC와 MDD의 옥시헤모글로빈 활성화 패턴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MDD의 병리학적 변화가 개인별 내 영역의 활성화, 그리고 다른 내 영역 간의 연결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MDD는 HC에 비해 비정상적인 기능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선행연구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MDD와 HC 간의 전두엽과 측두엽 영역의 활성화 패턴과 기능적 연결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이 다양했기 때문에 전두엽 그리고 측두엽 영역의 활성화 패턴과 기능적 연결성에 대한 결과들은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인지적, 운동적, 통합적 과제를 수행할 때 MDD의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신경 활성화와 기능적 연결성을 평가하고자 4개의 독립적인 과제를 설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MDD 환자 50명과 건강한 대조군 2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MDD와 대조군 모두 12세에서 60세였습니다. MDD 환자들은 국제 질병 분류 기준인 ICD와 정신질환 진단 기준인 DSM에 따라 MDD를 진단받았으며 모두 우울증이 처음 나타났고 정신분열증이나 조혈증 그리고 기타 정신질환에 병력이 없었습니다. MDD와 대조군의 임상 정보는 오른쪽에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인 HAMD 점수의 경우 대조군은 0에 가까운 점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모그래피에 대해서는 결과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3채널 근저개선 분광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염자의 옥시해모글로빈과 디옥시해모글로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부착되었으며 정급 부착 이미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지파수는 100Hz였고 53개의 채널은 전두엽, 좌측 측두엽, 우측 측두엽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테스크를 수행하였는데 모든 테스크는 머리 움직임을 비롯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감정적 테스크로 수행된 감정적 그림 과제인 EP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크가 진행되기 전에 화면 중앙에 플러스 표시를 응시하면서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과제에는 15개의 그림이 사용되었는데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그림이 각각 5개씩 구성되었습니다. 15개의 그림은 랜덤으로 한 장씩 제시되는데 4초간 그림이 제시되고 비염자는 2초 안에 해당 그림이 긍정, 부정, 중립 중에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키보드로 응답하였습니다. EPT의 총 소요시간은 90초였습니다. 다음은 인지 테스크로 수행된 언어 유창성 과제인 VF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FT는 FNIRS 연구에서 피험자의 실행 기능과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지 과제로 VFT를 수행하는 동안에 현력학적 변화를 평가하며 기분 장애에 대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중립적 카테고리인 야채, 가전제품, 내발동물, 과일이 하나씩 제시되는데 피험자들은 각 카테고리에 대한 단어를 30초 동안 가능한 만이 말해야 합니다. 각 카테고리 사이에는 30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총 4분 동안 진행되었고 카테고리가 제시되는 순서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동 수행 테스크로 수행된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MDD의 운동 수행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패러다임을 갖는 핑거링 테스크를 설계하였고 본 과제를 통해 MDD의 특정 피질 영역의 현력학적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본 연구의 FT 패러다임인데요. 컴퓨터 화면에 손가락 작업과 관련된 지지사항이 표시되고 피험자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것과 똑같이 동작을 수행하면 됩니다. 해당 테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나타난 그림을 따로 가져와 봤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을 나타난 대로 수행을 하는 테스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 손당 30초씩 진행했고 손이 바뀔 때 30초의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이 먼저 수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아마 랜덤으로 왼손이나 오른손을 수행하라는 지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는 반대손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통합한 테스크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표준화된 과제라고 합니다. Any PDT라는 과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EPT와 VFT가 결합된 방식으로 컴퓨터 화면에 응급구조, 두통, 흉통, 가정폭력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표시되면 피염자는 각 이미지에 대해 내용과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에 대해 30초 동안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미지 사이에 30초의 인터벌이 있었고 총 소요시간은 4분이었으며 제시되는 이미지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모글로빈 농도는 4가지 과제가 수행되는 동안 렘버트 비어 법칙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FNIRS 데이터는 주로 저주파 성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차단 주파수가 0.007Hz인 4차 버터워스로 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저주파 드리프트와 고주파 생리적 노이즈의 영향을 줄였습니다. 그 후 무빙 에버러지 필터를 사용하여 신호의 스파이크를 제거하고 고주파 대역으로 인한 방해 요소를 억제하였습니다. FNIRS에는 옥시 헤모글로빈과 디옥시 헤모글로빈이 있는데요. FNIRS를 기반으로 하는 뇌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옥시 헤모글로빈이 더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뇌의 기능적 분석을 위해 옥시 헤모글로빈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능적 연결성은 채널들의 타임 시리즈 간 피어스는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정량화해 주었고 옥시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하여 반구 비대칭 지수인 AI를 이 아래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ML은 좌반구의 활성도, MR은 우반구의 활성도이고 AI 값이 양수이면 좌측 비대칭, 음수이면 우측 비대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AI는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FNIRS 채널을 전두엽과 양측 축두엽으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세 영역 간의 피어스 상관계수를 계산해 전두엽과 양측 축두엽 간의 기능적 연결성을 정량화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부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생리적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연결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4가지 과제에서 전두엽과 좌우 축두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두엽과 좌우 축두엽 사이의 상관관계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어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4가지 과제 모두에서 HC는 전두엽과 좌측 축두엽 사이에서 우측에 비해 더 큰 연결성을 보였고 VFT와 NEPDT를 수행할 때 MDD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큰 연결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MDD는 전두엽과 우측 축두엽 사이에 서, 좌측보다 더 큰 연결성을 보였고 NEPDT를 수행할 때 HC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큰 연결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을 보면 전두엽과 좌측 축두엽 그리고 전두엽과 우측 축두엽 간의 연결성에서 공통적으로 NEPDT를 수행할 때 HC와 MDD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HC와 MDD 모두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좌반구와 우반구 간 불일치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좌반구와 우반구의 불일치를 더 탐구하기 위해 전두엽을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중앙선에 위치한 채널은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MDD와 HC 모두에 대해 4가지 과제 수행 동안의 옥시해모글로빈 농도의 평균 적분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HC는 좌측 전두엽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이는 반면 MDD는 우측 축두엽에서 가장 낮은 활성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DD 환자는 좌측 전두엽에서 HC보다 4가지 과제 모두에서 낮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EPT 동안 MDD와 HC 간의 옥시해모글로빈 농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VFT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우측 전두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MDD와 HC 간의 옥시해모글로빈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두 개의 테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우측 전두엽에서 MDD의 활성화 강도가 HC보다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NEPT에서 MDD의 우측 전두엽 활성화 강도는 좌측 측두엽과 우측 측두엽 모두에서 HC의 활성화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Oxy해모글로빈 농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대부분의 과제를 실행하는 동안 MDD 환자의 좌측 전두엽에서의 활성화 수준이 우측 전두엽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로부터 양쪽 전두엽에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두엽의 활성화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할 때 양쪽 전두엽에 대한 Oxy해모글로빈 농도를 나타내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HC는 이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할 때 좌측 전두엽에서 MDD보다 높은 활성화를 보인 반면 MDD는 우측 전두엽에서 대부분의 과제를 수행할 때 HC보다 높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HC를 기준으로 볼 때 정상이라면 테스크를 수행할 때 좌측 전두엽에서 활성화가 크게 나타나야 되지만 우울증이 있는 MDD의 경우 좌측의 활성화가 약해지고 우측의 활성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NEPDT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HC의 경우 모든 과제를 수행할 때 좌측과 우측의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큰 반면 MDD 환자는 NEPDT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그룹과 통계적 분석을 한 결과 EPT를 제외한 모든 과제들에서 좌측 전두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우측 전두엽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HC의 경우 좌측과 우측의 활성화 정도가 차이가 큰 반면 MDD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들에서 좌측 전두엽과 우측 전두엽에 대해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비대칭 지수를 산출해 정량화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MDD는 우방구에서 HC는 좌방구에서 더 큰 활성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피험자들의 데모그래피와 네 가지 테스크에 대한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발표 초반에 오른쪽에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 나이랑 교육 기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옥시에모글로빈 농도 그리고 기능적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 나이와 교육 기간은 옥시에모글로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FNIRS를 통해 MDD 환자의 특정 내 영역의 활성화 정도와 기능적 연결성을 정량화하여 비정상적인 혈역학적 반응이 나타남을 확인하고 HC와 MDD 그룹 간 비능적 비대칭을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MDD 환자는 좌측 전두엽에서 활성화가 감소하고 우측 전두엽에서 활성화가 증가해 HC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VFT는 전두엽 그리고 측두엽 피질이 손상해 민감하고 언어 과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의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요. MDD 환자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좌반구가 아닌 우반구에서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좌반구의 언어처리 영역은 프리모터 콜텍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보면 MDD 환자의 우반구에서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행동을 시작하려는 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우울증 상태에서 동기적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모터 과제였던 FT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HC는 왼쪽 비대칭을 보인 반면 MDD는 오른쪽 비대칭을 보였는데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해보면 MDD 환자는 과제를 수행할 때 좌측 전주엽의 기능이 저하되었고 이런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우반구의 활성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반구는 부정적인 감정과 비관적 사고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좌반구가 저활성화되면서 우반구가 더 과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의 감정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MDD의 기능적 연결성을 좌반구, 우반구에 따라 전두엽과 측두엽을 세분화하여 확인하였고 옥시헤모글로빌의 농도를 통해 좌우반구의 비대칭 정도를 정량화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도출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신경생리학적 해석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좀 잘 쓰여진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